아, 일하기 싫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진짜 집에 가고 싶어. 집에서 눕고 싶다. 그냥 편하게 쉬고 싶어. 기현 씨 맞아요? 아퀴인가? 내 이름을 맞춰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달 만에 돌아온 남기현입니다. 여름에 열기가 실감나는 7월이 되며 무더웠던 한 달을 보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장마 피해는 없으셨나요? 장마의 꿉꿉함도 날려버리는 따뜻한 햇살. 저 남기현과 함께 7월의 코아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서핑하면 남기현! 남기현하면 서핑! 바다요정 남기현이 서핑 정보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과 레저 생활이 대중화되며 21년부터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국민들의 안전한 해양 레저 활동을 위한 서핑 지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기존의 서비스 중이던 4개 지역에 이어 올해 제주 곽지, 부산 다대포, 울산 진하, 그리고 고성 송지호를 추가하여 총 8개 해수욕장의 서핑 지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존 서비스 지역과 올해 추가된 해수욕장은 한 해 평균 약 5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서핑 지수의 활용도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서핑 지수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스킨스쿠버, 해수욕 지수 등 다양한 생활해양 예보 지수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 유튜브 채널에 내일의 해양 레저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여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핑 지수를 미리 확인하시고 즐거운 휴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달은 장마로 인해 비가 엄청나게 내렸죠. 저도 올 7월은 퇴근 후에 계속 집에만 있었습니다. 올 7월은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굉장히 잦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18일부터 21일에 7월 금음 대조기 기간에 평소보다 크게 상승한 해수면에 악기상이 더해지는 것을 우려해 침수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뿐만 아니라 대국민을 대상으로 매달 누리집에 대조기 해안침수주의 정보를 개시하여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과 해수면이 언제 얼마나 높아지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는 해수면이 연중 최대로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으로 인천과 군산은 해안가 저지대나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 침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정보 참고하셔서 피해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7월의 코아뉴스 잘 보셨나요? 7월이 지나고 8월이 시작되며 여러 가지 해양활동을 하러 많이들 떠나실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인 것 아시죠? 국민 제날 안전포털의 생활안전 행동 요령에 따르면 큰 파도가 덮칠 때는 버둥대지 말고 파도에 몸을 맡기고 숨을 중지했으면 자연이 떠오르니까요. 파도에 대항하지 말고 비스듬히 헤엄쳐 육지를 향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수영 중 격련이 일어났을 때 몸에 힘을 빼서 편한 자세가 되도록 하고 격련 부위를 주무르는 것이 좋고요. 신속히 구급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갯벌로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갯벌에서 물놀이할 때는 날카로운 조개 등이 있어 발에 잘 맞는 장화를 착용하며 샌들을 착용할 때는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갯벌에 발이 깊이 빠진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엎드려 기어나오며 위급한 경우에는 119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월의 코아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